1시쯤 끝나게 1시부터는 1시부터 있겠고 1시에 잡혀있어요? 그럼 9시 반 부터 해서 30분 일찍 끝나겠구나 왜요? 영어? 일요일날 멤버 시간 강의장만 거기 계신 분들도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참여하라고 아니 뭔데요? 그런거 이제 공지 좀 올리시고 하셔야지 뭐 알죠 무료 강의 아니시죠? 아 그래요? 아니지 저 뭐야 우리 이번에 무료 강의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무료 강의 하려고 하니까 우리 SNS 쪽에 강의하시는 분들 영어를 많이 쓰는데 가나마 세련된 영어를 좀 쓰시라고 세련된 영어를 좀 쓰시라고 네 이 번호가 문구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매일 제가 거기다가 공지를 해서 예예 너무 많아도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무료라고 너무 많이 와도 한 10명만 하겠다든지 거기서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데 어 어 어 네 네 오 아 오 응 잘 알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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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네. 이 맛이시죠? 응. 이걸로 이걸로 할게요. 응. 알겠지? 이걸로 이루어질거? 응. 이거 어때요? 생활로 되어있어요? 응. 이거 친구 이거야? 지금 친구 되어있는 관한 현명이 있으신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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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있긴 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쩌버가 옮기면서 안되더라구요. 왜 이렇게 쩌는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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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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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트리프트 해주세요. 사진 찍으셨어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제가 카피를 하죠. 그래서 내용이 들어가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착착착하기가 편하거든요. 사실은 요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여기가 공유예요. 좀 외치면 트리프트 해주세요. 팔을 닦아낸 이유인가. 관광고 여성인증권 센터에서 우주관인증에 보관을 주신 골뱅이의 이들댄스. 공중의용 플레이드 가리세요. 잘 되셨죠. 잘 보셨죠? 다 하시죠? 어디 가는지 액션이 있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 기록이 남으니까. 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 동일하시면 되죠? 분명히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고속도력을 사용합니다. 아멘 . . . . . . . . 우선 친구를 많이 사주셔야되요. 기사는 되셨습니까? 한번씩 해보시는게 SNS이기 때문에 해보시는게 제일 중요하세요. 쉽죠? 저는 사진으로 이런거 다 드셔야되는데 없으십니까? 다음에 사진을 가져오세요. 사진을 찍어서 찍으면 되는거죠? 네. 살살이 들어가야겠죠. 이제 현장갑을 묶일 수가 있으시니까 이런거 했었구나 내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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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루 잘 못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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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우리가 PPT 자료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프레즈라는 투로 이용하게 되면 중인 기능을 많이 이용해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프레젠테이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내용은 프레즈를 했을 때 이펙트하게 사람들이 졸지 않고 이펙트하게 풀이가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 하더라도 되게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프레이즈는 되게 단순하게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쉽게 또 툴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배우시면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효과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처음에 프레이즈에 가면 이 페이지가 이렇게 뜨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로그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로그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 타임이 있는데 그냥 사인업 now로 하셔가지고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페이스북에 계정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에 있는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인업 now 해가지고 안 하시더라도 그냥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지금 두 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으시고 안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추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 우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뉴 페이지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떤 프레즈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한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서 타이틀하고 내용이 뭔지 쓰라는 란이 뜨는데 여기 타이틀명에다가는 나의 각자의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프레즈를 갖고서 나에 대한 어떤 프로필을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비전랭 아니면 프로필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써주시고 카피하셔서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고요. 이게 됐었나요? 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New Play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편집 모드로, Plays 편집 모드로 이용이 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프로그램을 깐 게 아니고 웹 비환이라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되면 여기 탬블릿을 결정할 수 있는 난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이 탬블릿에서 비슷한 유형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걸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없다 하면은 그냥 처음에 있는 브레이크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냥 여기 밑에 Start editing 이라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바로 편집 모드로 갑니다. 다 되셨죠? 지금 이렇게 다 쓰셨나요? 다가 다 좌측에 있나요? 아니면 밑에 있으신가요? 좌측에 있으시죠? 좌측에 있으시죠? 좌측에 있으시죠? 좌측에 있으시죠? 이게 바뀐지 별로 안됐어요. 원래는 이게 밑에 있었어요. 여기 한 2주 정도 됐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바뀐 기능이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처음에 가시게 되면 처음에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보면 Color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Color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보면 한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활성화를 안 해주게 되면 제가 이 부분에 클릭을 해서 한글로 칠려고 하면 영문은 쳐지잖아요. 한글이 안 쳐져요. 한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Color에 가셔가지고 한글을 클릭을 해주셔야지 한글 타입으로 다 변환이 된 다음에 하셔야지 한글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안되네 그렇기 때문에 난처합니다. 가끔씩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다 되시나요? 한글? 안 돼요. 안 되세요? 한글 안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할 수가 없네요. 우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페이지에서도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add라는 부분이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타입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네모 박스, 네모 박스 안에 글씨 타입, 그리고 동그라미의 글씨 타입, 그리고 네모 박스 안에 네모의 글씨 타입 이렇게 다섯가지 타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를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n을 눌러도 돼요. n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거. 그래서 n을 눌러도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타입을 이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거 표시 있으시죠? 이거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레임에 기본적으로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단 내가 글씨를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주시게 되면은 여기 안에 여기 여기 톤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르시고 꾹 누르시고 그냥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시나요? 네.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 뚫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그냥 툭 누르고 위쪽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요. 밑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이즈만. 되셨나요? 되시죠? 한번씩 해 보셔야 됩니다. 되죠? 되는데요? 되죠? 네. 되시네요. 되시죠? 네. 이렇게 하고 내가 이 글씨를 편집을 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연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 편집모드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 더블 클릭서 애들 테스트는 그냥 편성화 된게 아니고 클릭을 해서 편집모드로 갈 수 있게 그냥 통만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래서 일단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브스를 이렇게 하시고 그냥 입력하시면은 한 다음에 그냥 ESC 한 번 넣어보세요. 한 다음에 입력해 보시고요. 글씨를 입력하시고 ESC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글씨 타입이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타이틀, 중간 타이틀, 그리고 바디 해서 이거 지금 타입이 타이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옆에 것을 클릭을 한다 하면은 글씨가 다 바뀌죠. 그리고 바디로 하게 되면은 또 글씨가 다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그 줄맞춤도 가운데 하는 것도 있구요. 툴툴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우리가 타이틀명 쓰고 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정 같은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게 있구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여기 color를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요거를 다 선택하시고 color를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요거를 변경했을 때 변경이 안 돼요. 임의로 했기 때문에. 타이틀이 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으시면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있면은 임의로 바꾸셔야 돼요. color를 바꿔서.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은 요기 요기 일종처럼 생긴 것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때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됐죠. 다 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선처럼 이렇게 쫙 되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글씨가 모빙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거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인셉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픽같이 포토샵이나 일러 같은거 해서 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게 픽셀로 전반적으로 포토샵은 픽셀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터 이미지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PDF 파일로 전환했을 때도 깨지지가 않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인쇄물 제작하거나 할 때도 프렌즈로 그냥 간단하게 제작하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시죠. 그리고 아까 여기 칼라에 들어가시면은 타입이 이제 한글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다 엉킨 것 같아요. 잘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아까 보시면 칼라가 빨간색부터 파란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칼라를 우리가 이미 바꾸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에서 여기 칼라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테마 그룹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이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칼라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백그라운드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보여요. 바꿀 수가 있죠. 이걸로 바꾸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돈을 내야 돼요. 로고 부분도 넣을 수가 있는데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레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스트 레스트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타이틀 1 또 바디 부분 있잖아요. 그 칼라가 이제 기존 원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칼라를 또 임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레스트라 해 주시게 되면은 이 안에 도형 있잖아요. 모형 이런 써클이나 아니면 프레임 박스 박스나 아니면 화살표 라인 아니면 마카 이 칼라도 다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카 칼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바를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해 주시면 되고요. 화살표도 이렇게 바꿔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쁘죠. 그리고 써클도 마찬가지로 써클이 이 칼라로 되어 있는데 이 칼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박스도 이 박스가 이 박스입니다. 이 박스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다 바뀌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돈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 환경으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다 바뀌었죠. 세트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칼라에 보면은 폰트가 이렇게 의미대로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칼라는 이 폰트 자체는 우리 현금 폰트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다 영문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또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복잡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테마에 들어가시면 여기 여기 보면 메뉴라는 부분이 있어요. 메뉴 메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메뉴에 대한 부분에 칼라하고 다 뜹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밑에 보면 user threads CSS editor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지금 환경에 대한 폰트 칼라 배경 칼라 이런거에 대해서 인폼이 다 뜹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한글 폰트에요. 이 한글 폰트를 거꾸로 지금 칼라에서 다른 한글 말고 다른 타입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 부분을 바꿔주시게 되면 환경이 자체에서 한글 폰트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추후에 한번 가셔서 한번 해 보세요. 내가 글꼬를 깔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 폰트가 있는데 그 한글 폰트를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타입이 쫙 있잖아요. 폰트 타입이 이 안에 들어가셔서 글씨 타입이 3개니까 하나만 한글 폰트로 바꿔주시게 되면 한글을 쓰면서 영문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문 타입이 한글에서도 이미지가 좋지만 다른데도 되게 좋아요. 한번 볼까요? 지금 스케치로 하게 되면 이런 느낌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면서 내 한글 폰트를 저금화시켜준다면 이 느낌을 살리면서 한글도 같이 쓸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프레즈에서 부려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인서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안에 세이프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이프.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화살표 화살표도 있고요. 그리고 선도 있고요. 선도 있고요. 선은 이제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도 있고 똥미라미도 있고 펜모도 있고 펜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카 느낌을 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다 끄집어 내려봐보세요. 자 끄집어 내려보셨나요? 잘 하시네요. 이렇게 됐으면은 우선 하하씨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 드릴게요. 내가 이 화살표를 끄시고 내셨잖아요. 이 화살표율을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화살표율을 수정할 수 있게 이 타입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복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직전을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고 뒤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칼라도 이 타입이지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낼 수도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또 똑같이 선 선도 마찬가지로 더블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입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칼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 칼러를 할 수가 있고 모두 마찬가지로 가운데 여기 동그라미 있는데로 쭉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죠. 다 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모 메모 더블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더블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타입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타입이 다섯 타입이기 때문에 이 타입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칼러를 많이 주게 되면은 저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입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간단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칼러의 배율에 맞춰서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모드로 다 전환이 됩니다. 마카 마카 하고 그냥 연필로 한 거는 안됩니다. 안되시죠? 클릭해서 안되실거에요. 이동만 안되세요. 그리고 아까 셀프 모형 가는 거는 S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S가 단축키거든요. 그러면 S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갑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하고싶어 하면은 단축키로 외우시는게 제일 좋으세요. 단축키로 외우시면 바라보라 가구요.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인서트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서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I로 눌러주게 되면 바로 갑니다. 편집 모드로 다 가셨나요? 여기 보시면 인서트라는 부분은 첨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 위에 보면 이미지를 첨부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또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컴퓨터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그리고 셀렉트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경로를 찾으라고 이미지 파일이 어디있는지 찾으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박스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파일 하나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와 있죠. 또 좋은 점이 이 이미지를 한 번 더블클릭을 해보세요.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내가 굳이 이 배경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르고 싶다고 하면 이거를 쭉 끄집어서 이렇게 땡기고 끄집어서 쭉 땡기고 위로 쭉 하고 그냥 배경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잘려집니다. 잘려지시나요? 네. 수정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셔도 돼요. 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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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요. 네. 여기 끄읍 클릭하시고 이렇게 네. 이거를 끄읍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모드가 돼요. 이렇게 편집을 한 다음에 배경 한번 클릭하시면 다시 선택모드로 보세요.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줌이 있는데요. 그 휠 있잖아요. 마우스 가운데 거 그냥 위로 올리게 되면 뭐냐 축소가 되고요. 위로 올리게 되면 밑으로 내리게 되면 축소가 되고 위로 올리게 되면 확대가 됩니다. 되시나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 보면 이미지가 이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흐릿하게 보인 다음에 선택이 안 돼요. 이게 흐릿하게 보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명하게 보이게 됐을 때 선택이 됩니다. 그것도 이면에 두셔야 돼요. 선택이 안 된다는게 화면에서 봤을 때 너무 주문하게 되면 물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한번 1번 눌러보세요. 1번 1번 누르게 되면 확대가 되고요.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2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힐이 힐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힐이 여기 있다. 밑에 있다 하면 여기 중심으로 숙소가 되고 어떤 1번을 눌나요? 1번 1번 숙소가 뜬다 되지 않나요? 3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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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를 찾으면 이거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1 누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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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편집모드로 가다보니까 1번 누르게되면 1번 누르게 된다. 다 2번 누르면 확대가 되고 2번 누르게 획응 3번 한번 누르게 되면 화면이 기울어진네요. 힘내죠. 힘내죠. 아 아 안 다 거의 아까 다시 리서트로 가시게 되면 다시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오면은 3번 한번 눌러보세요. 3번. 3번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뒤워지네요. 힘들죠? 다시 리서트로 가시게 되면은 다시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 폰 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파일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우리 구글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구글 검색해서 그 URL 질서를 붙여넣게 되면은 그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글 가서 한번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볼게요. 윈도우 알트 누르시고 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검색으로 갑니다. 구글 검색으로 윈도우 알트는 Aqui 화이트 조컬렛 이 고문 Stroke 이렇게 이렇게 파티 한 번도 안선보십시오. 파티 한 번 설명해 드려야 했지만, 이렇게 되시면 여기다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 번 검색해 볼게요. 지금 SNS 교육받으니까 SNS 검색하고, SNS 한 번 쳐볼게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되시죠? 여기 보면 좌측에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SNS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보니까, 이걸 한 번 듣고 싶어요.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이미지가 다 뜨거든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미지 url 복사 부분 있죠? 이걸 복사해 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이따서 찾기를 해 주시게 되면, 지금 앱에 있는 구글에서 검색했던 내용의 이미지를 찾아서 붙여넣으십니다. 이게 좀 이상하네요. 다른 걸로 하시죠.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걸 복사를 해야 해요. 이걸 복사를 해야 해요. 근데 웹에서 하게 되면 가끔씩, 이거는 크레이지. 붙여넣어졌죠. 네, 이거는 복사. 아니, 아니, 아니. 이거 하신 다음에, 이거 위안에 복사. 아니, 위안에 복사. 이 다음에 어딨어요? 누가? 내가 붙여넣기. 제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찾아가지고 붙여넣어지니까. 근데요, 이게 상품은 여기 들어갔잖아요. 네. 이 프로젝트에서 간접하게 하신다는 거죠? 상품은 없네요. 안 왔던가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안 돼요. 간혹 웹에서 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요. 가끔씩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웹에서 불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웹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냥 컴퓨터로 불려주시는게 제일 안전하더라구요. 가끔씩 보다가, 잘리고, 끊기고, 안오고 하는 경우가 답안하더라구요. 그거는 좀 고려하셔야 돼요. 이거 사진이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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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넣으면은. 이렇게 붙여넣어지는데, 이거 보세요. 잘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반사에요. 많아요. 이런걸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내가 화면을. 이렇게.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거를 똑바로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기가 참 안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똑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박스 있죠. 박스에다가 그냥 공간, 아무 공간을 클릭을 그냥. 해주시게 되면 똑바로 됩니다. 다시 인스턴트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PP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PPT. 이게 새로운 기능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PPT가 안되고. PDF까지 밖에. 불러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PPT가 있음으로써. 내가 PPT 자료같은거. 불러오셔서. 한개가 조금 더. 소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PPT를. 업로드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PPT를 하나 찍어볼까요? 일단. 이거 파워포인트를 거기에 올린다는 얘기죠? 네. 그럼 PPT 대alom에 pleasure. 우리 PPT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화면상에. 사측에. ebe請. 우측에 이렇게 박스가 생기면서 그... 퀸피티 자유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 오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내용이 다 불러오는 거구요. 아니면 이거 클릭한 다음에 쭉 들어가서 내놓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 그냥 요거 눌러서 그냥 다 하게 되면은 패스까지 다 가더라구요. 그래서 더 좋게 해 놓고 추후에 패스만 확장해도 내가 기본적으로 해 놓은게 있으니까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구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세트에 보시면 유튜브 동영상도 불러올 수가 있데요. 유튜브 이거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유튜브 주소를 입력하라는 창이 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URL 주소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구글 가셔가지고 구글 가시면 여기 좌측에 동영상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동영상 다 있으시죠.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SMS에 대한 동영상이 이렇게 뜹니다. 이거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다 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내용을 유튜브에다가 클릭을 해 주시고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공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유 공유해 주시게 되면은 이 URL 주소가 생명해집니다. 이걸 카피해 주시고 나서 다시 시내지로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인서트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 동영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시죠. 그래서 동영상은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글씨 입력하는 라인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시고 그냥 화면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냥 두 가지 타입을 붙여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 유튜브에 가셔서 인서트 안에서 유튜브에 가셔서 여기다 붙여넣는 방법 아니면 그냥 한글 편집 모드에서 그냥 붙여넣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이렇게 뒤에 가셔서 해보셨나요? 해보세요. 해보셔야돼요. 인서트까지 해봤자. 어떻게 잘하셨나요? 일단 우리 그리고 이쪽이 클릭하셔도 이쪽이 주거예요. 동글 가셔가지고 동의사 클릭하셨으면 동의사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요. 무조건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내용이 뜹니다. 동의를 누르시고 카페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되셨죠. 다시 들어가잖아요. 되셨죠. 시작은 이렇게 누르면 다시 인서트를 가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템플릿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 인서트 안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해준게요. 기본적으로 드로잉 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뭐 피라미드 식으로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구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런 템플릿도 활용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참고하셔가지고 ppt 자료 만드시면 괜찮더라구요. 저도 이걸 해서 만들어 봤는데 괜찮아요. 패스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기본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적용하셔가지고 만드시면 좀 유용한 기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어요. 서클이다. 서클 클릭하시고 스토리스 있잖아요. 그리고 클릭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서클이라는 기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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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서클 또 세팅 되죠. 서클 이렇게 다 이렇게 파일이 생겼어요. 일단 저거, 저거 그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겠지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객체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안에 거를 제가 객체를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거 세 개까지 그러면은 시프트 있잖아요? 시프트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아, 시프트는 무빙할 때 시프트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룹 이동할 때 이렇게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룹으로 하나에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박스를 선택해도 이렇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개설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되죠? 저는 시프트를 많이 써요. 이동할 때. 시프트이라고 할 때 배치하거나 할 때도 시프트를 써야지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더라도 못해요. 그리고 다시 인서트를 가시게 되면은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일. 파일은 우리가 비디오나 PDF, TNG, 동영상이나 그런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미지나. 그래서 이미지에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냥 파일 형식으로 가셔서 이렇게 이미지, 비디오, PDF 파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비디오로 불러올 경우에는 용량이 크시게 되면은 오다가 이게 프레지가 용량의 제한이 있어요. 오다가 이제 모노죠. 용량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는 로그온 안에 비디오 정도 할 수 있는게 제일 좋구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불러올 경우에는 또 좋은 점이 프레지에서 우리가 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터넷이 돼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로 불러왔을 때는 추후에 내가 이거를 내보내가지고 프레지에 프레시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유튜브로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서 했을 때는 추후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에는 플레이가 안 돼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봤을 때는 플레이가 됩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서 하셨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경로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패스입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P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2번에서 패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패스는 이걸 하고 싶다 로 클릭을 해주시면 세 번째 패스가 되는 거구요. PPT에서는 1번부터 10번의 프레임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은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동영상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4번하고 5번 사이에 이 사진을 듣고 싶다 라고 하면은 가운데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드로그에서 이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내가 사진을 이거 잘못 넣었어요. 그냥 화살표를 하고 싶다. 이거 5번을 선택하시고 여기 그냥 이 화살표를 선택해주셔도 변경이 됩니다. 사진에서 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잘 안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화면만 캡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패스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화면으로 가는거구요. 패스가 끝났다 라고 하면 ESC 누르면 이렇게 끝납니다. 이걸 한번 봐야되잖아요. 패스에 대해서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환경이 프레젠테이션 환경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꽉찬 화면으로 하고싶다 라고 하면 0을 한번 눌러볼게요. 0 0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꽉찬 화면이 됩니다. 1 2 2 2 3 2 3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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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6 8 5 6 8 다 정해놨잖아요 그 순서로 가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잖아요 그리고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우측 화살표 그리고 좌측 화살표 하면 바로 거꾸로 가겠죠 동영상도 바로 실행이 되죠 동영상은 프레임을 해놓고 프레임을 해놓게 되면은 동영상이 실행이 안되요 동영상은 무조건 객체로 선택을 해주셔야지 실행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프레임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바로 세이브에지가 자동으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파일 날리고 그럴 경우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만 입력되면은 그리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다시 돌릴 수도 있구요 다시 또 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이 파일의 경로를 여기 1번부터 저는 이제 10번까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부분을 출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4번의 미팅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 여기 아니다 아 미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은 혼자만 작업을 하는게 아니고 친구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거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들어와서 그냥 볼 수도 있구요 아니면 들어와서 편집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링크 주소 이걸로 탑지 해가지고 제가 여기 시트 있죠 시트 시트 있으시죠 여기다가 여기 가운데에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 나와 볼게요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링크를 걸어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갔어요 여기 여기다 걸어놨거든요 여기다가 그리고 링크에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거를 들어오셔가지고 수정도 하실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클릭했잖아요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됐었어요 네 네 네 네 클릭하세요 네 클릭하세요 네 네 클릭하세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재미있는 상황이 거워졌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아이콘이 생기면서 유어 프레임 3명 지금 딱 3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피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좋죠? 여기 안에서 뭐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하나 그려보세요. 3명입니다. 3명. 3명. 저까지 4명이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꾸로 3명일 수 있죠. 괜찮나요? 네. 한참 프레지가 돌아만 가고 근데 이거. 근데 저거. 러워딩이 안 나는데. BXC 눌러도. 이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들어오질 못한 거 같아요. 그치. 보시면 이렇게. 편안하고. 볼 수 있게 많이 한가봐요. 동요로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이. 5명. 2명. 3명. 2명. 1명. 그게 누굴시죠? 사무소스, 2명. 이렇게 됩니다. 나 뜨지는 않네. 내 아빠가 내고 있습니다. 이게 푸짐한거죠. 제가 이거를 권한을 주면은 수정을 했어요. 3시아래. 제가 권한을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다 수정을 할거에요. 한글를 써주시네. 문제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민식하는게. 써보고 싶죠. 당가도 하시고. 괜찮네요. 한글이 안 써주네.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거 되셨으면은 여기 보면은 프린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는 7페이지잖아요. 7페이지를 지금 스킨을 하고 있는거에요. 스킨을 해가지고 다 스킨이 됐다라고 하면은 체크서 스태프 에즈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헬프 헬프는 헬프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안에 프린트에 대해서 무궁무제한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메뉴하고 게임식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비디오 부분하고 그리고 폼하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 새로운 기능 이런 부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후에 배우신다고 해도 이 헬프 있는 부분만 많이 배우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다 되셨죠?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도 중요해요. ESC를 누르고 나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뜨실겁니다. 이렇게 다 뜨셨나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뜨실겁니다. 이렇게 다 뜨셨나요? 이게 다 되시죠? 그쵸? 네. 다 되셨죠? 지금 이 페이지인가요? 다? 네. 다 되지 않네요. 뭐 본인이 지금 페이지를 볼게 되구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서 요거 지금 타이어트면 있잖아요. 요걸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에디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클립을 해주시게 되면 요거 수정도 가능하구요. 그리고 나서 붙 누르면서 수정이 되고 그리고 밑에 설명부분도 에디트를 눌러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게 여기에요. 여기 보면은 flow copy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작업한 내용이 flow copy로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위에 이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를 오픈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도 있지만 내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화살토를 클립하게 되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 모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플레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사초가 지나가면은 바로 바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요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관공소나 병원이나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이런 효과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래 보시면 스토리 스크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스토리 스크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계속 볼 수가 있겠죠. 사초를 해놓을 수 있겠구나. 카토를 해놓으면은 조금만 이렇게 진영해놔도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내 후회는 안 움직이는데? 어, 제가 움직이게 해놔서 그래요. 몇 번만. 보면, 여기 모레 보시면 온토, 후회에 넣을 수 있으면 온토 4초 지나고 나서 쭉쭉쭉 지나갑니다. 계속 들어가면 이제 그만하겠나, 그만해라. 그만하려면? 됐고요. 여기 다 켰고. 지금 거기서 그만하겠네요. 지금 슬라이드 지금 쇼와. 그냥 ESC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 이 회사 분이랑 클릭 한번 해주세요. 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바가 이렇게 쭉 있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Edit 프레임지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조금 전에 편집보드로 갔던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Edit Together라는 부분은 아까 미팅에서 초대했을 때 들어와서 수정까지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Year Together는 들어와서 편집은 안되고, 볼수만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다운로드 있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게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제가 패스로 지정해 놓은 것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프레이시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는게 제일 좋으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세이버 카피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카피를 하나 더 뜨는 거에요. 내 프레이지, 위험 소위지 안에 하나 더 카피해서 가는 거구요. 그냥 Delete를 눌러주게 되면은, 삭제되는 거구요.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운이 됩니다. 모바일 프레이지도 되나보죠. 모바일에서도 프레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편집만 안된다고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되긴 되는데, 지금 폰이, 저는 이제 갤럭시로 쓰고 있는데, 갤럭시 폰은 안되구요. 안되는 폰은 안되고, 아이폰이나, 패드 있잖아요. 뿐만 됩니다. 현재는. 근데 편집은 안된대요. 네 편집은 안됩니다. 볼수만 있습니다. 볼수만 있습니다. 볼수만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배입니다. 볼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안했습니다. 하나를 안했습니다. 패스하기 전에 위에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프레임. F 누르면 프레임이 되거든요. 여기 안에 프레임이 4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모인데 위 안에 껌 풀려있는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옆에 쳐져있는 네모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색깔이 조금 흐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히든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이나 프레즈베이션 하는 폼을 하나씩 만들 때, 프레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4가지 타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가 되세요. 지금 다운로드가 되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 30분이니까 한 45분에서 한 50분까지 자기의 프로필이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죠. 다시 들어가셔서 여러분 데리고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저장이 되요. 이렇게 파일이 되면서 클리즈 파일인데 클래시로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뜨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화면을 눌러주시게 이동이 되요. 괜찮죠? 파일 같은거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고 추후에 이거 가지고 가셔서 프레젠테이션 하시면 되겠죠. 동영상도 되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본인의 규정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젠테이션 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본인의 규정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하셔가지고 됩니다. Cabot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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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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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kt 기드의 dos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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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걸 연출하고 어떤 걸 보여줄 건지 생각을 하셔서 만드셔야 돼요. 핵피티 만드는 게 있으실까요? 이제 하나 만들어보셔야죠. 많이 좋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기존에 해놨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많이 해보셨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로딩되고 있네요. 여기 배우는 데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것도 보시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거에요. 이런 거에요. 네. 클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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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 이때 컬러가 들어가시면 카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면 메이커 카피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좌측에 카피할 수 있는 거라고 떠있거든요. 클릭을 하게 되면 나의 프레젠테이션 여기 여기 카피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카피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이런 느낌이 되게 좋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면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좋잖아요. 너무 현란하게 하면 눈이 아프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송나비가 더 불쌍하게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구요 송나비 많이 써보세요 지금 한거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거든요 또 들어왔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에 대해서 저는 누구인가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그렇다고 강의하고 재테크 강의하고 논문제목 추미는 경상마라톤 독서 컴퓨터 살사 살사에 했던것까지 그래서 여기는 불비모임이라니 수요일날 모임을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하고 있고 요거 브랜드 커뮤니티 연구그룹을 대포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이나 기업들의 브랜드같이 창출하고 자치를 좀 올릴 수 있는 것을 해보는게 좋은것 같아서 협력을 하고 서포트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되셨으면은 ESC 하시고 나서 여기 요 주소 있잖아요 요거 주소 카피하셔가지고 프린스북 프린스북 안되시죠? 프린스북 가셔가지고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다가 붙여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솔 올려? 치킨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붙여넣으시고, 수업은 이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추솔 올려주세요. 고추솔 올려주세요. 고추솔 올려주세요. 고추솔 올려주세요. 고추솔 올려주세요. 고추솔 올려주세요. 혹시 여기 그룹 대형 세트인가요? 고추솔 올려주세요. 고추솔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요즘에는 다 공개해요. 공개하고 오픈하고 모르면 모르는대로 오픈하고 그래야지 모르기 때문에 도와줄 분들이 생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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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확인이 되나요? 내일이도 못하게? 네일톤? 네일톤? 다 해놨으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있으시겠습니까? 아이디, 이메일이랑 다 해놓으셔가지고 노트에다 딱 갖고 다니세요. 우리 의사장님도. 잘 아시죠? 스마트폰에다 지금 열심히 담아놨어야 돼. 다 올리셨나요? 올리셨죠?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으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군요. 이거 올리셨고. 페이스북에? 아, 페이스북에 안 맞는데. 이거 잘못 올리셨다. 네. 에러 뜨시잖아요. 이게 페이지가 여기 페이지에서 올리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이는 페이지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올리셔야 돼요. 여기가 왔어요. 그쵸. 주소. 갖다가 붙이기 내리면. 네. 일단 붙여놓으시고. 간단히 한 장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링크나우에서 공지하는 법. 물어보셨잖아요. 그거 빨리 해주셔야 제가 가르쳐 드리죠. 혹시 다 아시나요? 링크나우에 공지하는 방법. 어? 그럼 그냥 충전을 하면 되는데. 아실 것 같다. 빨리 이거 올리십시오. 올리십시오. 왜 또 꾸셨어요? 아니, 좀. 이런, 이런, 이런. 내일 수요일 저희가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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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